아 네 안녕하세요 비룁니다. 온라인 처음이네요. 나 컴화부터 해야 되는데 컴화를 제가 엉클로 할거거든요. 이름? 한글 돼요? 이거? 보자 뭐가 비슷하겠노? 나 나이는 많아야 돼. 60? 60 최대야? 엉클 60보다 많을텐데. 아 일단 이건데? 그죠? 수염이? 나무꾼? 헤어스타일이 있나 모르겠네 저거? 많이 빠지고 있는 머리. 그 다음에 조정이 안돼. 길이가? 발진? 발진 이거? 오케이. 알콤 중독? 아 딱 지금인데? 아 눈이 애매해. 눈만 좀 어떻게 같으면 되겠는데. 엉클 눈이 엄청 큰 편이거든요. 능력치. 대단히만 높은데. 엉클을 조금 절게 만들거 그랬다. 그냥 아예 좀 다르게. 과거 엉클로 만들거 그랬다. 아 너무 늙었다. 이 게임이랑 완전 다른데? 별런데? 이 노새 타고 댕기는 거야? 어... 이걸 타고 댕겨야 돼? 일단 스토리를 좀 진행하면 되는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메인 좀 따라가다가 말을 좀 얻어야겠네요. 일단 모자는 없는게 나을 것 같아. 엉클 조끼 없거든요. 셔츠. 어?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그 다음에 바지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나름. 금괴 모아야 되나요? 직업을 안 가지면 안 되나요? 엉클에게 직업은 좀 사친 것 같은데. 소유한 말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노새한 말이 찾아옵니다. 어어 쉿!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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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데 왜 안맞아 어 뭐야 애들 왜 안죽어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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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뒤져 이거 진짜 다 털어야돼 돈없어 나 돈없어 어떻게 해야돼 어디있어 지도를 받았습니다 여기 찍고 가면 되네 그냥 아 오케이 온라인에서는 명예 따라서 뭐 다른점이 있나요 높으면 메인캐를 못한다고요 탈이 높고 명예가 낮거나 중간이 좋다 아 오케이 그냥 놔주면 되군요 아 근데 이거 말 이거 어떡하냐 기차가 오는거 같은데 이거 말 죽으면 교체된다 그랬죠 대사는 나왔는데 이제 노세한말이 체력 찬해가 온거 아닐까요 지금 얘는 체력이 없거든요 새로 왔어요 새로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오케이 오케이 기본 체력이 이제 다 찼잖아 아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는군요 아 진짜 말 답답해 죽겠다 목적지까지는 좀 한방에 뛰어가야지 랭크 2 달성 아 너무 답답하다 말 때문에 매치메이킹? 이거 해야돼요? 혼자 하고 싶은데 사람 없어서 게임 몬하는거 아이가? 아 그러면 좋겠네요 잘 혼자 하는게 낫겠다 혼자 하나? 어 혼자다 사람 수마다 난이도가 다르겠죠? 못 깨는거 아니겠지 아 진짜 이거 못 써먹겠다 진짜 이거 뭐야 이게 얼마나 달렸다고 지금 말을 훔쳐라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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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어디있노 어디있노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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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나 요색이 제일 나은거 같아 가자 가는 길에 나오나 애들이 야 근데 니네 기력 기력 똑같네 아까 그아랑 어 뭐야 뭐야 애들 왜 많이와 오오 얘가 여기서 착하네 엉클 말 이름이 뭐였죠? 넬 2세 그럼 넬 1세군요 여기는 저기 오른쪽 위에 노란색이 금이군요 파란색은 뭐야 직업코인 결국에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되는군요 오늘의 도전? 뭐야 이런것도 있어 KO시킨 NPC 이런거 해야돼 야 니가 왜 꾸며 니가 꾸밀게 뭐있다고 와 400달러? 무슨 뭐야 쟤가 왜이리 비싸 하하하하하하 와 뭐야 이거 돈이 돈 많이 빡세게 버려야겠는데 노란색 미션부터 오늘 일단은 그러면 스토리부터 밀시다 아 말 죽겠다 말 말관리했는데 왜 명예가 올라 카메라도 있네 근데 왜 말 빚이 없어 말 빚은 왜 없어 마오칸에서 사야돼요 그것도 너무한데 너무하네 진짜 침밀 떠올리기 엄청 힘들겠네 잠깐만 많이 빠지고 있는 머린데 이거 왜 그게 안되죠? 길이 조절이 왜 안돼 이거 왜 길이 조절이 안돼요? 아 길이 조절 안되면 좀 그런데 아 이건 좀 그렇네 진짜 왜 안되지? 색상밖에 안돼 너무 마음에 안되네요 이거는 어 삼성 삼성 야 너 일로와 어 됐다 됐다 어 뭐야 아니 삼성짜리를 칼로 죽였는데 왜 일성이 돼요? 원래 이래? 온라인이? 팔로 중이면 원래 삼성인데? 뭐야 아 광물학자 안락사를 배워야된다 아 까다로운데 이거 어 션이다 걸음걸이만 봐도 알겠다 션의 웃음소리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 오 마차 습격 오케이 재밌겠다 아 진짜 말 아 말이 너무 못달려 진짜 너무 안한다 이거 오오 섰나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어 어 쟤 얘네 쎄네 아 오케이 아 난 저기 사람 있는 줄 몰랐어요 사람 없는 줄 알았어 이 놈인 줄 알았으면 내려서 싸웠는데 이 놈인 줄 알았으면 내려서 싸웠는데 오우 저장되는 모자다 어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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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뭐야 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 진짜 말 너무 구려 말이 원래 이래요? 와 이거 뭐 내먹겠는데? 아 답답해서 뭐 내먹겠다 이거 아우 답답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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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수배 있어도 그냥 갖다주면 되나요? 아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얼마 벌어 10달러? 와 10달러 션 완전 짠돌이네 일단 노란거 이거 하러 가볼게요 노란거 이게 메인이라고 하니까 메인 메인하러 가야지 오 쟤 목에 두른거 저것 좀 멋있다 저런거 어 야 얘들아 잘좀 쏴라 진짜 뭐하노 잘좀 쏴봐 어 어헣 잘하네 흐허허헣 애들 잘하노 야 나도 시티슨 탈미안 안돼 애들 잘싸우는데 애들 잘하네 야 튀자 야 저기 가잖아 벌써 야야야야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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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혼자 무쌍 찍는데 저 저 사람 판초 판초 입은 사람 야 내가 도와줄게 어딨어 야 아니야 얘 야 같이 가 같이 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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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억커맛 믿으라고 아 야 억커맛 믿으라고 자 야 억커맛 믿으라고 둘이서 하는거같은데? 그것도 주고 잡혀가면 안돼 거절하기 거절하기 아 이거 투표도 하는구나 아 오케이 야 이거 여기 올려? 아씨 내 거 올릴게 알았어 미안해 아씨 내 말 구린데 야 이거 어떻게 끌고 하냐? 길있냐 여기? 길있어 아 미친 아 미친 뭐야 미친거 아니야 저거? 어 왜 치고가 내가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거 그냥 의도적으로 꼬나봐 갔는데? 아씨 너네가 데려가 승질나서 안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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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뭐야 이게 야 야 아씨 내려 아 나 진짜 못하겠네 저거 이제 직업 어디로 가볼까요? 상인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골드 10개 있어야 돼요? 아 골드 어떻게 온냐 또 큰일 났네 금을 또 모아야 되네 금 10개 있어야 된다 1.26개 있는데 아 금모는 빡센데 아 노가다성이 좀 심하네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초반에 좀 하다가 접는구나 온라인은 감정표현 이렇게 해야 0.2개가 들어온다 아하 아하 오케이 어 좀 그런데 고민을 좀 해야겠네요 이거를 계속 하는게 맞나 안 맞나 이게 좀 고민 되네 갑자기 돈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빡세네요 말을 하나 사야겠다 그냥 말을 살 수 있는 거 있나? 다 필요 없고 기력이 좀 좋아야 될 거 같은데 어? 어? 이 자리에 있을 거 같아 한 한 달 지나도 직업을 못 가질 거 같아 온라인을 제가 계속 할 거면은 계속 낮에도 이거를 돌려야 될 거 같거든요 초반에 매일매일 노가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디테일 온라인때도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똑같네요 별반도 다를 게 없네 어? 왜 안돼 에라이 똥 싸지마 인마 어디 똥 싸고 있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는 노가다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노가다를 하든지 돈을 쓰든지 둘 중 하나로 선택지 주는 게임들 엄청 싫어하거든요 피파 20도 그것 때문에 접었거든요 선수를 맞추려면은 게임을 겁나 돌려가지고 노가다를 하든지 그냥 카드깡을 하든지 제가 그런 그런 류의 게임을 엄청 싫어해요 근데 피파는 어떻게든 실력발로 좀 되긴 해서 돌아가긴 하는데 결국에 이게 점점 시즌 갈수록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접었거든요 제가 그런 류 게임을 싫어해가지고 어... 온라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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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싱글을 엄청 많이 하면서도 온라인을 아직까지 안한 그 이유가 이거거든요 재미있게 해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